엄마와 같이 엄마와 같이 갈거에요 비빔밥이 좀 매워요 비빔밥이 좀 매워요 그런데 맛있어요 엄마는 엄마는 불고기 먹을거에요 아 불고기를 먹을거에요 다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한국식당에 는 띠다파롤레 한국식당에 네 무슨 뜻이에요 엄마와 같이 엄마와 같이 갈거에요 레스토랑 코레아 버러사마 비빔밥이 좀 매워요 비빔밥은 비빔밥은 좋은 매워요 그런데 맛있어요 엄마는 불고기를 먹을거에요 잘했어요 수다 디버 뚫린 네 다음 크리샤 해보시세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한국식당에 아빠하고 식당하고 날거에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한국식당에 이건 아빠하고 아버지 같이 잘하는거에요 진밥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진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진밥을 좋아해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한국식당에 아빠하고 같이 갈거에요 김밥은 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저는 빌리사토 양마나 나 아따우쳐 나 나 나 김밥을 좋아해요 한국식당에 아빠하고 같이 갈거에요 나는 김밥은 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김밥을 좋아해요 잘했어요 오케이 자 자 다음 밥 도와볼라 자 아빠 주둘라 제목이 뭐에요 태권도 도장이 같이 가자 태권도 태권도 도장 태권도 도장 태권도 같이 가자 무슨 뜻이에요 아빠 아빠 아르티냐 무슨 뜻이에요 아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도장 뜸팍 레스 아 또 뜸팍 레스 태권도 알겠죠. 뜸빨레스 태권도 뜸빨레스 운뚝 벨라디리 알겠죠. 이 또 도장이에요. 뜸빨레스 운뚝 벨라디리 이 또 나마냐 도장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아이오 버르기 버르사마크 뜸빨레스 태권도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2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왜? 수영이 재미없어?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그래? 그럼 태권도는 어때?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자 디바짜 뒤에 아랫팀에 해봅시다 자 민수 벨라 아 베다 엄마 크리샤 해보세요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 뭐 아무도 이 말인 Pengang 제가 Carl은 1이 들어있는 어떤 어떤 난까 난다 난 안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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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a요 eu 나 이거 나 volunt 자기네 어 왜냐 너 나 remark 그 마음fo는 부분적으로 너 정말 텔블블로 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 더 마시고, 글라스테컨도로. 그럼, 내일은 글라스테컨도로 오자는 다시 가자. 어, 이제 계속 기간까지 글라스테컨도로. 음. 자, 디이 꾸띠, 디이 꾸띠 해보세요. 잘했어요. 디이 꾸띠. 12과 네.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엄마, 수염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수염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왜? 수염이 재미없어? 왜? 수염이 재미없어?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받자 사마사마야. 받자 사마사마 스칼리야. 스칼리고스.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왜? 수영이 재미없어?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그래? 그럼 태권도는 어때?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자, 디코디티 아르테칸 땀파붓고. 자, 민수. 베다둘루. 베다둘루야. 디코디티 아르테칸 땀파붓고. 베다둘루. 12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안녕하세요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디코디티의 교회가 준비했어요. 디디티티에.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나요? 이부, 엄마, 대인님 해부위에 러시어 왜? 수영이 재미없어? 왜? 수영이 재미없어? 그나마, 랜저나 갈수록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그나마, 랜저나 갈수록 그래? 그럼 태권도는 어때? 그래, 그럼 태권도는 어때? 어깨도, 과학 태권도를 지내요 좋아요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왜? 수영이 재미없어? 왜? 수영이 재미없어? 내가, 아빠가, 아빠가, 랜저나 갈수록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재미있지만 추워서 싫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래 그럼 태권도는 어때? 그래 그래 이런 태권도는 어때? 어디 있어 그가 나한테 빠져들 좋아요 토마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좋아요 토마스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이 아침과 토마스가 태권도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그럼 내일 태권도 도장에 같이 가자 그렇죠 잘했어요 자, 다음 크리샤 크리샤 바하사 인도네시아 베다 바하사 꼬레야 타빠부쿠 자, 해보세요 처음으로 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엄마 조용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끝났어요 아빠 아빠 왜 조용히 재미없어 이거 그다지 하나님 재미없어요 재미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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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1번, 2번, 3번, 4번. 1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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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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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번을 써요. 그렇죠. 4번. 4번. 그림을 그려요. 잘했어요. 한번 써봅시다. 보기. 배다. 지금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수영장에 가요. 1번. 1번. 2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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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니요.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그쵸. 아니요.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배드민턴을 쳐요. 다음 3번. 그렇죠. 눈이 와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다리 보기 좀 더. 지금 공원에 가요. 아니요. 공원에 가지 않아요. 수영장에 가요. 한국어가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전거를 타. 아니요.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배드민턴을 쳐요. 아니요. 배드민턴을 타지 않아요. 배드민턴을 쳐요. 지금 비가 와요. 지금 비가 와요.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비가 오지 않아요. 눈이 와요. 아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서 또 연습해봅시다. 자, 베다. 인도네시아, 크리시아, 한국어. 알겠죠? 단파붙국. 다리보기. 지금 운동은, 오, 이제 운동이 빠져나가 users. 오, 응, 응, 응. 안 사람은 안 움직여. 잠시만요 그러면 그냥 누군가 있나요? 지금 도대체 안내는것 같아요 OK 바꿔서 해보세요 디발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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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크리샤 베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내일 안녕히 가세요.